네,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등산장비가 비닐도 뜯지 않고 택도 뜯지 않고 그대로인데 아, 이번 가을에 안 가면 나 평생 안 갈 것 같다. 서혜선 씨가 등산장비 삽니다. 칼입금 가능해요. 라고 남겨주셨네요. 이런 비슷한 의견들이 많았어요. 캐론마켓에서 기다리겠다. 0831님. 어떤 등산을 가라는 동기부여보다는 본인의 이속을 챙기려는 문자들입니다. 0831님. 가을에 등산 가면 뱀 나와요. 남겨주셨고. 아까 전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. 지금 올해 가을에 안 가면 죽어서 선산에 갈 것이다. 이런 아주 과격한 문자들도 있었습니다. 저희가 마스크 세트 다 보내드립니다. 7월 4일님. 분위기 있는 문자. 대산이 높다 하되. 하늘 아래 며이로다.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.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. 너무 멋지지 않아요? 7월 4일님. 틀림! 오, 1731님은 굉장히 강도 높은 개그 보내주셨네요. 등산장비? 등산장비? 등산관우는 어때? 실패! 제가 뭐 읽은 것 뿐이지만 얼굴이 빨개지는. 그런 문자였어요. 1731님. 슈압! 자, 강대일님이 또 동기부여. 취지에 맞게. 저 등산 가서 와이프 만나 결혼했습니다. 이런 거. 그렇죠. 되죠. 동기부여 되죠. 강대일씨. 틀림! 또 강도 높은 또 문자 와서 박진옥씨. 딴 일은 제대로 하니 그게 딱 네 상태야. 오, 너무 차갑게 박진옥씨. 틀림! 1331님 계속 똑같은 결로 보내주셨네요. 마! 라떼는 월요일날 등산해서 금요일날 하산하고 그랬어. 무장공비 아닙니까? 1354님. 틀림!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 해주시네요. 2454님. 오빠! 저랑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하차선 정상에서 만나요. 이런 거 가장 큰 동기부여죠. 2454님. 틀림! 틀림!